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오늘 화폐에 관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연세대학교 경제대원 금융정책론 온라인 강의를 겸한 강의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강의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드리게 되어 사실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얼굴 직접 뵙고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 정말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교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교재는 이 책입니다. 배선영저 제졸저입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금융경제학원론 부재는 시장의 비밀 출판사는 휴먼필드입니다. 이 책 없는 분들 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로 쓰일 교재 부분 이 책의 1편 1장 1절 부분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이 있고 또 댓글란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링크를 걸었으니까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강의 들으셔도 되고 또 번거로우신 분들은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교재가 없는 분들을 배려해서 강의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교재를 안 보시더라도 이해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안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판사 사장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케인스의 일반 이론에 이어 경제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저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1983년 이래 기존 경제학의 도전을 선언하고서 여러 새로운 경제 이론들을 정립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이니까 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폐에 관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올바른 정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한자로 이렇게 쓰죠. 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화폐. 한자로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어혼을 여러분께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화폐를 뭐라고 그러죠? 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money. money입니다, money. 화폐의 올바른 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일이지만 기존의 경제학자분들, 또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화폐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께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올바른 정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지급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영어로는 means of payment입니다. means가 수단이죠. of payment. 지급수단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급수단이고 치면 제가 지금 물건을 삽니다.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요. 그럼 저한테 판매하는 분이 계시겠죠. 판매하는 분한테 제가 이 지급수단, 이것을 양도를 합니다. 양도입니다. 제시가 아니고 양도.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했을 때, 그리고 물건을 제가 구입했을 때 판매자가 저한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수단. 이것이 지급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급수단은 다른 말로는 최종 결제수단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어음으로 결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음은 사실 잠정적인 결제수단입니다. 어음으로 우리가 결제를 했다고 할 때 그 어음길이 도래해가지고 그 어음이 현금화돼야 그때 지급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은 최종 결제수단이 아니고 잠정 결제수단인 겁니다. 지급수단은 잠정 결제수단이 아니라 최종 결제수단인 겁니다. 그럼 지급수단이면 다 화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물교환 경제에도 지급수단은 존재합니다. 사과하고 배하고 교환하는 경우 생각합시다. 제가 지금 배를 사과 파는 분한테 드리고 사과 파는 분은 저한테 배를 줍니다. 그러면 사과하고 배 사이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과 파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주는 배가 지급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파는 제 입장에서는 저분이 저대주는 사과, 그 사과가 지급수단이 되는 겁니다. 물물교환 경제에도 지급수단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화폐는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닙니다. 화폐는 전문화된 지급수단입니다. 전문화된 지급수단. 영어로는 앞에 스페셜라이즈드가 붙여요. 스페셜라이즈드. 스페셜라이즈드, means of payment. 화폐는 전문화된 지급수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폐는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니라 통용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통용되는 지급수단이다. 이게 화폐의 일단 정의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지급수단으로 일상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재화. 이게 화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화가 지급수단으로 통용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지급수단으로 통용되기에 적합한 특성은요. 예컨대 동질성, 내구성, 분할성, 편리성, 신뢰성, 적당한 수준의 희소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 내구성, 내구성 필요하죠. 예컨대 아이스크림을 지급수단으로 쓰려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전문화된 지급수단이 되기가 어렵죠. 여름 되면 녹고 날 풀어지면 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안 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래, 모래를, 바닷가 모래를 지급수단으로 쓴다? 그럼 그거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수준의 희소성을 갖추고 있고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편리해야 되고 또 쓰기에 편리해야 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급수단이 전문화된 지급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용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문화된 지급수단이면 그럼 또 다 화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화된 지급수단이더라도 통용되지 않으면 화폐가 아닙니다. 그 경제에서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 널리, 일상적이고 널리 통용되어야 화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수용성. 일반적 수용성.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general acceptability. 일반적 수용성.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널리,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에게 널리, 이거 주면 그냥 두말 없이 받을 수 있게 널리, 통용되어야지만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특성은 1번. 전문화된 지급수단이어야 됩니다. 전문화된 지급수단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 수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화폐인 겁니다. 그냥 지급수단이라고 화폐가 아니고 이런 지급수단은 물물교환 경제도 존재합니다. 화폐 경제가 아니더라도 전문화된 지급수단이어야 됩니다. 또 전문화된 지급수단이라고 다 화폐인 건 아니죠. 그 나라에서, 그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적 수용성을 가지고 널리 통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달러화, 미국의 달러화죠. 유로화,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은 각각 미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중국 등에서 화폐로 인정만을 제와드리죠. 그 나라에서는 화폐로 인정만을 제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이 달러화라거나 유로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문화된 지급수단이고 맞습니다. 전문화된 지급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통용될까요? 제가 달러 가지고 택시를 탔다 그러면 달러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받죠. 슈퍼마트 가서 달러로 지급하려고 그러면 계산하는 분이 안 받겠죠. 이거 원화로 받고 오세요. 환전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화는 미국에서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전문화된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폐가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는 일반적 수용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화.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는 한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을 하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합니다. 전문화된 지급수단이면서 일반적인 수용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화는 한국에서는 화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화폐에 관한 논의가 명료한 것이 되려면 화폐는 우선 이렇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획정, 규정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화폐의 정의가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화폐의 범위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범위 어느 것이 화폐인가? 첫 번째, 첫 번째. 화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 현금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현금.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현금. 캐시. 캐시입니다. 아까 여러분, 화폐는 머니라고 그러고요. 현금은 캐시라고 그럽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는 돈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상시 쓰고 있지만요. 경제학에서 화폐와 현금, 머니와 캐시,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이전 가능한 의미는 트랜스퍼가 가능하다. 트랜스퍼러블. 요구불 예금은 영어로 디맨드 디파지시죠. 디맨드 디파지. 디맨드 디파지. 디맨드 디파지. 이렇게. 꼭 복수로 안 써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금이라는 가공의 알맹이 하나하나가 화폐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자, 여러분이 보실 페이지는 교재 중에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현금에 대한 우선 개념이 나옵니다. 1. 현금. 현금의 개념. 현금이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화폐를 말한다.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어떤 재화가 그 자체로서 일반적 수용성을 가진 전문화된 지급수단. 화폐의 정의죠. 일반적 수용성을 가진 전문화된 지급수단인 경우 우리는 그것을 현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 가공의 재화가 아닙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현금 캐시라고 부릅니다. 화폐, 머니 중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 이게 현금입니다. 그러면 현금하고 예금하고 차이점. 여러분, 예금 그러면 그거 맡겨놓은 돈 아니야? 맡겨놓은 현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예금은 그게 아닙니다. 자, 차이점 한 가지를 제가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화다. 반면에 예금, 예금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예금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비록 예금 증서는 물리적 실체가 있지만 그리고 어떤 예금은행이 현금을 예치하는 경제조차예요. 어떤 예금은행에다가, 은행에다가 현금을 예치했어요, 제가.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저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어요. 보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금 자체는, 예금 자체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재화입니다. 여러분, 예금 손으로 만져보신 적 있나요? 예금 통장을 만져보신 적 있죠? 예금 손으로 만져보신 적 있나요?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예금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공의 재화입니다. 가공의 재화입니다. 예금은, 이런 예금은, 예금은 가공의 재화입니다. 가공.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화폐라고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현금, 그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예금인데 예금 중에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금을 예금해야 되고 요금을 예금 중에서도 이전이 가능해야지만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에 대해서.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